항공모함은 바다 위에 거대한 표적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항공모함 보유계획이 또다시 논란 속에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빨리 결말이라도 났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찬반 양쪽 의견이 모두 설득력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항모 찬성로는 전략적 유연성과 국제적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항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원거리에서 대량의 공중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전장규모를 생각하면 항공모함만큼 직접적이고 강력한 무기체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모는 도입과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기술적 난이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또 항모를 운영하려면 새로운 전략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대량의 인력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새롭게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기회비용과 항모의 필요성을 저울질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모의 가장 큰 목적은 원거리 무력투사인데 애초에 대한민국의 전략구조는 한반도 내 지역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안보는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항모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타국의 무력분쟁에 개입하는 용도로는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1년 유지비용만 수천억 원이 발생하는 값비싼 무기체계가 콘서트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가진 해군 관련 행사에 동원되며 비슷한 전례를 남긴 적이 있는데요. 기회비용과 전략전술적 유연성을 두고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논란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골치 아프기만 한 항공모함 보유에 관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항공모함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대한민국은 적의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일례로 최근 중국은 앞만 잘해줘봐야 연습용 항모에 불과하던 공공일형 야오닝 항공모함을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전면 개장하는가 하면 젠35 모형을 탑재하면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 공공사명 푸제남은 본격적인 항해시험을 준비하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캐터펄트의 완성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무늬만 간신히 항공모함인 수준이지만 그래도 명백히 중국의 항모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이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핵추진 방식으로 건조될 것이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는 곧 앞으로 길어도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한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응할 능력을 길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입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무역이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자그마치 102%에 이릅니다. 이쯤이면 내수기반이 취약해서 무역 없이는 경제구조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무려 99.7% 육박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전부가 직간접적으로 바다에 의존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 수치인데요.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 건설을 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규모는 한반도에 머물기 너무나 거대해졌습니다. 정말 만의 하나의 이야기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바다가 봉쇄된다면 우리는 경제적 고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방법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단하다는 건데요. 외교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있을 뿐 국제관계는 정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냉혹한 약육항식의 세계죠. 약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상대방의 송곳니보다 더 치명적인 독침을 준비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화력은 대한민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항공모함은 알려진 위상에 비해 훨씬 많은 약점을 가진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듯 믿지 못하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요. 그래서 현존하는 최강의 항공모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장 332.9m, 전폭 78m, 배수량 10만톤에 이르는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입니다. 700MW 출력의 배치텔 A1B 가압수 영원자로를 두기나 탑재한 괴물인데요. FA-18EF 슈퍼 호넷, F-35C 라이트닝2, EA-18G 그라울로, C2 그레이 아운드, CMV-22B 오스프레이, E2D 호크아이 등 최소 75기 이상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멀스 캐터펄트 4기가 쉴 새 없이 함재기를 소환해 24시간 기준 최대 270회라는 정신나간 소티가 가능합니다. 바로 직전급인 니미츠급 항모가 240회, 프랑스 샤를드골급이 55회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출격률입니다. 이런 웬만한 공군기지 뺨치는 출격률 덕분에 항공모함은 현대해전의 최강자로 자리잡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쯤에서 제럴드 R 포드급의 함재기를 제거해보겠습니다. 그럼 무장으로 남는 건 사거리 50km의 8연장, 마크29 ESSM 발사기 2기, 사거리 12km의 근접방어 무기체계, 21연장 마크49 램 발사기 2기 뿐입니다. 한순간에 전투력이 초라해졌는데요. 놀라운 건 그래도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큰 덩치에 어울리게 그나마 무장이 다채로운 편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만재배수량 7만 6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이지만 함재기를 제외한 자체 무장이라고는 DS-30MM2 30mm 기관포 RWS 4기와 Mk15 펠렁스 블록원 CIWS 세문 M134 미니권이 전부입니다. 항공모함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함재기를 날려보내는 거지 스스로 미사일을 쏘면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모의 무장은 최후의 보루인 근접방어 무기체계만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정조대왕급 부축함을 예로 들어보자면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의 10분의 1 수준인 만재 12,000톤 규모에 불과하지만 5인치 62구 경장 KM45 모드포 단장포 한문을 시작으로 헬렁스 블록원비 둠은 SSM-700K 해성 함대함 유도탄 4연장 발사 통두기 그리고 88셀에 육박하는 VLS와 324mm KM32 모드5 3연장 어뢰 발사관 두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구축함이 아니라 합동화력함이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이렇게 배수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축함과 항모의 무장에 차이가 나는 건 함정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이용한 공격에 극단적일 만큼 모든 배수량을 투자한 기형적인 함정입니다. 따라서 함재기를 제외한 항공모함의 자체적인 무장은 간신히 체면치려나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반응하게 하는데요. 바로 타격만 할 수 있으면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항공모함은 한 척을 격침할 때마다 수십 대의 함재기가 함께 수장됩니다. 또한 수천명에 이르는 승조원까지 생각하면 부대 하나를 전멸시키는 셈입니다. 전술적으로 투자 대비 굉장한 효율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같은 이유에서 최근 대만은 타강급 스텔스 초계함 두 척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대만 언론이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로 표현하는 바로 그 함정입니다. 타강급 초계함은 만제 670톤 규모의 소형 초계함이지만 오토멜라라 76mm 62구경장 슈퍼래피드 함포함 문 CIWS 레이시온 마크 15 펠렁스 블록원 한문을 시작으로 TC2N 함대공 미사일 16발 슝펑 계열 순항 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배수량을 생각하면 과할 정도로 많은 무장인데요. TC2N의 경우 사거리 30에서 50km로 미사일 요격은 물론 항모 직접 공격이 가능하고 슝펑 미사일은 사거리만 600에서 800km에 이르는 대만판 토마호크입니다. 모든 무장이 항공모함 사냥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평소의 타강급을 초계 임무에 동원하다가 유사시 저피탐성을 앞세워 중국 항공모함의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함정특위에 부족한 레이더 성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넓은 관점에서는 청년학파와 괴를 같이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만의 초계함이 중국의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스텔스 선체와 과하다 싶을 만큼 가득 실은 무장은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한정된 물량으로 지역 거부 전략을 펼쳐야 하는 대만 입장에서 이보다 나은 선택을 내리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절대 혼자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앞서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제외한 자체 무장이 빈약한 반면 격침되었을 경우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각국이 이렇게 약점이 많은 항모를 해군 최대 전력으로 여기는 건 그 부족한 계암방공 능력을 메워줄 항모전단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통상적인 항모전단은 항공모함 한 척과 순양함 또는 구축함 3,4척 공격 잠수함 한 두 척 보급함 한 척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중국 해군에 대입하면 푸젠급 항모 한 척을 기함으로 05-2 또는 05-5급 구축함 3척 05-4A급 호의함 3척 09-4형 핵 잠수함 두 척 그리고 보급함 한 척으로 꾸려진 항모전단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계암방공과 적함정 격침에 특화된 구축함에서 쏟아붓는 수백발의 대공대함 미사일 항모전단 수십km 밖에서 정찰활동 중인 공격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뚫어내야 받으시 중국의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의 타강급 초계함이 접근 중인 걸 완전히 모른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중국 전투함정이 고질적인 레이더 결함을 달고 산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함정의 레이더는 지구 굴곡률 때문에 함지 범위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정찰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상 지구 굴곡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함재기 구성과 편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항모전단 하나의 교전 범위를 1500km 내외로 평가합니다.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미 자신의 힘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막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에 준하거나 한 수 이상의 전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중형항모 연구가 시작되면서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또다시 수많은 논란 속에서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중에서 항모 반대로네 가장 큰 이유만 살펴보자면 항모전단을 구성할 전력의 부재인데요. 대한민국이 7만톤급 중형항모를 운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3척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3번함까지 해군에 인도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 2척 소양급 군수지원함 1척이 추가되면 그제야 비로소 대양작전을 위한 항모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항모 반대로네 핵심은 항모전단을 먼저 구성한 뒤에 항공모함을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는 항모를 상대할 또 다른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제일 자신있는 분야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오후 2부에서 공개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부를 시청하시기 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대한민국 정조대왕함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독일이 전투함정을 만든다는 소식이 새삼 업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독일의 볼가스트의 피네조 선서에서 독일 해군의 신형 프리기탐 F-126의 강제절단식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해 건조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후 볼가스트와 킬에서 선체를 만든 후에 함부르크에서 최종 조립되고 2027년 취역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요. 그러나 F-126의 규모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126은 길이 166m에 배수량은 11,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쯤이면 말만 프리기, 즉 호위함이지 순양함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위함은 배수량 1,500에서 4,000톤의 함정을 말하며 4,000에서 1,000톤을 구축함으로 구분하는데요. 독일의 F-126 수준이면 순양함이라는 타이틀이 더 걸맞습니다. 마치 작전 영역이 구축함에 머물러 있을 뿐 만제만 2,000톤의 배수량으로 순양함급 체급을 획득한 대한민국의 정조대왕함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독일 원원들은 이 F-126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군에서 가장 큰 배라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군 역사상 가장 큰 함정은 F-125 된 비르텐베르크 급 호위함으로 전장 상당한 크기였지만 주변의 적국인 러시아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과 비교해서는 다소 체급이 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반면 F-126은 미국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의 9,900톤보다 큽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배수량을 보면 얼추 짐작하셨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수량별 함정구분법은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이제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과거 세계는 런던 워싱턴 해군군축조약을 통해 해상전력 확장을 억제해왔는데요. 해상전력 자체가 한국과의 군사력을 타국에 투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신거함 거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거함 거포주의에 시동을 건 나라는 영국입니다. 1906년 당시 배수량만 18,000톤이 넘는 HMS 드레드노트를 공개하며 전함의 비포 드레드노트와 애프터 드레드노트로 전함의 기준을 세워버렸습니다. 이전의 전함은 주포의 현측에 중국형 속사포를 주렁주렁 매달았고 각포는 또 제각각 조준하는 바람에 명중률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레드노트급이 등장하며 얘기가 달라졌는데요. 드레드노트함은 올비권이라고 불리는 2연장 12인치 구경 주포 5문을 탑재했습니다. 이 주포들로 목표가 서로 다른 포의 일제사격 탄착군안에 들어가도록 쏘는 이른바 협차사격이 가능해지면서 회전의 판도를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드레드노트급은 시속 38.8km의 고속항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현측에 최대 280mm 장갑을 둘러쳐서 어뢰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괴물이 탄생한 건데요.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바탕으로 드레드노트급은 공수향면에서 활약을 펼쳤고 이른바 비포 드레드노트 전함을 우후죽순 은퇴시켜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전함건조의 트렌드가 드레드노트급보다 큰 거함거포주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속해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큰 놈이 무조건 이긴다입니다.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일수록 대형함이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함정의 규모가 클수록 작전반경도 그만큼 넓어지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더 두꺼운 장갑을 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구축함이 자꾸 몸집을 키우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거대전함의 종말은 항공모함의 탄생 때문입니다. 전함의 함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함재기보다 사거리가 길 수는 없었고 가판위의 취약점을 노린 급강화 폭격은 두꺼운 장갑으로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 대한미사일이 발전하며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수만 톤의 전함을 격침할 수 있게 되면서 가성비가 최악인 전함은 빠르게 역사의 뒤형길로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시가말은 전함의 빈자리를 채운 게 구축함입니다. 구축함은 항공모함의 천적인 잠수함 사냥에 특화되어 있는 함정이고 이지스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대공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주연급 조연이 역할을 폭톡히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축함이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구축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김진영 전 해군 일함대 사령관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 지금보다 더 고성능의 대장 대공 레이더를 운영하기 위해선 구축함의 체급을 키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조대왕함과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대잠수함 바오소나 인데요. 정조대왕급의 바오소나는 신형저주파 선체고정 손아를 탑재하면서 크기가 훨씬 커졌고 이에 따라 함정체급 역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경향이 아닌데요. 중국의 055형 구축함 역시 적에도 인공위성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346B형 능동 이상 배열레이더와 사거리 300km의 HHQ9B 3대공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만재배수량을 만 3천톤까지 키웠습니다. 바로 직전급인 052D형 구축함이 만재배수량 7500톤 수준임을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몸집을 부풀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구축함의 대공인 무용역은 단순히 적항공기나 대한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벗어나 탄도미사일 요격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조대왕함만 보더라도 함수의 48셀 한미의 40셀의 VLS를 탑재하며 SM6 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직전함급인 세종대왕급이 운영하던 SM2 미사일이 24km 이내에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정조대왕함은 15에서 34km의 고고도 직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VLS-2를 탑재하면서 장기적으로 40에서 100km의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1 SM2 함대공 버전 요격미사일을 운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중국의 동해암대가 갈수록 규모를 키워가는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력 강화입니다. 중국의 동해암대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3대함대 중 하나로 1949년에 창설됐는데요. 중국함대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사령부는 저장성 링보에 동중국해 즉 센카쿠열도나 오키나와 대만 등인데 현재 중국해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곳입니다. 참고로 링보기지에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는 550km밖에 되지 않아서 갈수록 중국의 위협도 퍼가는 실정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지금 대한민국의 바다보다 절실한 곳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구축함의 규모를 키우는 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질적 위해서도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이 개발 경쟁인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서 운영하기 위해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하 8.0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쉽게 요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레이저 무기는 고에너지를 모아서 쓰기 때문에 개인 소총의 5.56mm 탄암보다 작은 영역도 표적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이저는 가격이 쌉니다. 1회 발사 비용이 고작 1300원 정도로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공의 2억원이나 한 발에 80억원이 넘는 팩3 등에 비하면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레이저는 기관포나 대포처럼 별도의 탄약이 없어도 됩니다. 즉 전기만 공급되면 바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탄이나 오발에 따른 지상 피해가 거의 생길일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저 무기는 핵심인 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손전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이 범위를 늘릴 수 있는데요. 아직은 드론을 요격하는 수준의 20에서 60킬로와트급 출력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킬로와트급 순항미사일은 300킬로와트급 또 전투기나 지상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처럼 출력이 클수록 위력도 커지지만 고출력을 내려면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져야 합니다. 이를 함정에 탑재하려면 플랫폼 자체의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돌이표처럼 거함거포주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함정의 스텔스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대한민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례로 운용기간이 긴 만큼 상당히 많은 정보가 공개된 충무공위 순신급 부축함의 경우 4400톤의 배수량임에도 레이더 상에는 2200톤인 울산급 호위안보다 작은 크기로 표시됩니다. 또 최근 우리 연구진들은 독자기술을 이용해 스텔스 패널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이미 우리 해군 일부 함정에 설치되어 성능을 테스트 중입니다. 해당 패널은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 패널이 적용된다면 정조대왕함이 전투기 수준의 RCS를 보이는 것도 반응해질 텐데요. 때마침 방산업계에서는 6500톤급 차기구축함 통칭 KDDX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신과함과 포주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또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